자 2021년 5급 공채 이순환 마지막 TRS 훈련입니다. 7회네요. TRS 훈련은 주간식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비교회가 됩니다. 하는 정확한 방법은 1회 TRS 훈련을 보시기 바라요. 구청장 은은갑에게 건설업법 22조 50조 시행령 등에 의해서 4개월 영업정지를 합니다. 건설업법상 처분권한자는 장관 국가사무네요. 그런데 57조에 따라서 시장병에게 위임됐어요. 그러면 기관임이죠. 병은 위미탁규정 4조에 따라 장관의 죄임 승인을 받아서 조례 근거에서 을에게 재임해 줍니다. 위미탁규정 4조는 전무조직법 6조 1안과 더불어서 일반적 위임 근거 규정이에요. 전무조직법 6조 1안 그리고 행정권을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3조가 위임 4조가 재임입니다. 재임에 관한 일반 규정이에요. 따라서 이런 재임에 관한 일반 규정을 인정할 것인가가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는 이런 위임위탁규정 4조의 위임 방식이 문제가 되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판례는 위임기관 장애 승인과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위법한 조례가 돼요. 위법한 조례에 의해서 권한을 받은 을이 대적 처분을 한다면 무권한 자의 처분에서 무효라는 견해가 있고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이니까 취소 사이는 견해도 있습니다. 각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지 않은 채 영업정지 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4개월 불가쟁률이 발생했네요. 불가쟁. 그러면 나중에 하자 승계가 문제될 수 있어요. 건설업을 개섹했고 그래서 장관은 면허 취소를 합니다. 장관이 하는 이유는 이 면허 취소 권한은 위임이 안 돼 있는 거죠. 첫 번째 법입니다. 처분 권한을 조례에서 재임할 수 있는지 검토해라. 자 먼저 조례로 하게 된 계기가 위미탁규정 4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써야 될 건 일반 규정에 대한 재임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위임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조례로 가능하냐. 위임이탁규정 4조의 규칙의 해석이 문제가 되겠네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의뢰에 재임해서 의뢰 처분한 경우 조례의 한계 위법성이죠. 특히 조례재정 대상 사무에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는 지금 보면 기관의 힘 사무거든요. 기관의 힘 사무를 조례로 재임했기 때문에 조례재정 대상 사무에서 탈락이에요. 처분의 희력은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 취소 사유죠.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지 않은 채 면허취소 처분 항고소동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하자승계. 전제요건은 충족되고 인정 범위에서 영업정지가 당연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승계는 부정이죠. 자 1분 리마인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조례에 의한 재임. 먼저 일반 규정에 의한 재임 가능성. 판례에 따르면 긍정이죠. 정보조직법 6조 1항, 위임위탁규정 3조 4조입니다. 이때 위임 방식 조례에서 재임할 수 있는가? 판례에 따르면 규칙이에요. 단체장의 규칙이고 조례는 안 된다. 다음 조례 한계. 조례재정 대상 사문은 자치사무와 단체임사무와 기관의 임사무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는 위법하다.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은 하자는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으므로 취소사이다. 다음 3번에서는 하자승계 전제요건은 충족되고 사안의 경우 영업정지와 면허취소법은 원칙적으로 하자승계 부정. 다만 영업정지가 당연 무효라면 그때는 하자승계 긍정입니다. 1분 리마인드 했어요. 그리고 목차 체크합니다. 권한의 위임, 위임재임, 의미구별, 내부위임과 구별을 해줘야죠. 일반 근거규정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겠느냐 판례에 따라서 긍정합니다. 이때 방식은 판례에 따르면 위임기관 장의 승인과 사안은 지금 위임기관 장의 장관이죠. 장관의 승인과 서울시 규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례로 안 된다. 다음 영업정지, 사무엘성질 구별기준을 쓰고 사안 같은 경우는 장관의 사무라면 국가사무고 그리고 단체장의 위임이 됐다면 기관의 위임 사무입니다. 결국 여기서는 기관의 위임이죠. 다음 조례의 한계 효력 대상 사무는 뭐냐 기관의 위임 사무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의 근거가 있을 때죠.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취소 사유다. 반대의 의견은 명백성 보충 요건설에 따라서 무효사위로 봤어요. 다음 영업정지, 차별, 불가쟁력 발생했고 하자승계 전제요건 인정법이 이 둘만 제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결국 안 된다. 그리고 방금 봤던 것 중에 본인이 놓친 것만 찾아서 체크하는 거예요. 키워드 이런 식으로 체크하세요. 근거 필요 이런 식으로 위임이란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실질적으로 이전해서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즉 그 이름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 재임 근거기관 행정 여부 특히 정부조입법 6조 1항 위임위탁 규정 4조가 문제되죠. 놓친 것만 체크합니다. 놓친 것만 학살 판례 판례는 재임할 수 있다. 긍정 행정의 효율성 지방분권의 취지에 비춰서 긍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그러면 재임의 방식은 뭐냐 이런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한 법령상 재임 방식을 하려면 위임위탁 규정 4조로 보면 되는 거죠. 법령에 근거한 방법이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 판례는 위임기관 기관의 힘 사무에 해당되므로 조례에 의해서는 재임할 수 없다. 위임위탁 규정 4조에 의해서 위임기관 장애 승의를 받고 단체장애 제정한 규칙으로만 할 수 있다. 조례로 안 된다. 이 정도만 키워드 잡아놓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놓친 쟁점한 키워드를 잡아놓으세요. 키워드도 영업정지 사무성질 구별기준 쓰고 나서 산 경우는 50조 57조 따라서 기관의 힘 사무다. 판례도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장관의 권한이라면 국가사무 그런데 단체장애 유임됐다면 기관의 힘 사무다.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놓으세요. 조례재정 대상 사무는 뭐냐. 자치사무 단체임 사무다. 즉 자치사무 단체임이다. 기관의 힘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법령에 유임이 있는 경우에 하나에서만 조례재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체크해놓습니다. 자 투스텝 들어가 볼게요. 본인이 목차에 체크한 것만 답안 잡축에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에 의한 재임 자 투스텝이니까 30초 만에 하는 겁니다. 일반규정에 의한 재임 판례에 따르면 긍정 위임 방식 인기관 장애 승인 규칙 조례는 X 다음 사무의 성질은 기관임 따라서 조례재정 대상 사무 X 위법한 조례의 근간 처벌이 취소 사유 사는 하자 승계 전제요건 충격 인정 범위 X 따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끝났어요. 이렇게 30초 동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쉬지 말고 목차 합축 들어와서 본인이 잘 기억나지 않은 걸 체크합니다. 체크하고 나서 앞에서 1단계 설문 1단계 리마인드 2단계 목차 합축에서 체크된 것만 답안 잡축에서 체크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훈련해서 지금부터 1회부터 7회까지 공부하셨던 것을 15분의 전체를 스킵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관식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